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기고 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무기고는 중국무기 이야기네요. 네 정말 오래간만에 무기고죠. 그냥 그동안 이슈 점검만 드렸다 했는데 그동안 우리 샤르의 군사연구소에서 은근히 중국무기를 많이 알아봤습니다. 현재 중국무기는 전차와 장갑차에서부터 5세대 전투기와 항공모함에 이르기까지 나름 충실하게 구색은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제 무기에 항상 따라다니는 꼬리표 과연 진짜 스펙대로 재성능이 나올까? 이런 문제가 있죠. 중국이 스테이스 전투기관, 항공모함이건 뭘 만들 때마다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샤르의 군사연구소에서는 특별 연속기획으로 한국의 국방기술력과 충돌하게 될 중국의 국방기술력을 여러 장비와 사례들을 통해 객관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우선 뭐부터 알아볼까요? 네, 지상전의 핵심 무기인 전차와 자주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 전차기술의 자랑 15식 경전차를 먼저 한번 살펴볼텐데요. 통상적으로 중국 전차기술력을 설명할 때 주력전차인 99식 A2를 분석한 경우가 많지만 전차 전문가들은 15식 경전차가 중국 전차기술력의 최고봉이라고 말합니다. 제식명에서 볼 수 있듯이 99식은 1999년에 배치된 전차를 의미하고요. 15식은 2015년에 배치된 전차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15식은 인도와 대추적인 티벳 남부 고산지역에 적응하고자 말 그대로 중국이 보유한 최신 규소를 총동원해 개발한 그런 전차입니다. 중국은 1962년부터 인도와 남티벳, 인도에서는 여길 라다크 지방이라고 그러는데 이 지역에서 대규모 전투를 동반한 국경 분쟁을 겪고 있죠. 이후에도 1967년, 2017년으로 2020년에도 격렬히 충돌한 바 있습니다. 1962년에 시작된 인도, 중국 국경 분쟁은요. 말이 분쟁이지 전투 과정에서 8천 명 이상의 군인이 사망, 부상 혹은 실종될 정도로 격렬했습니다. 당시 중국군은 6.25전쟁을 경험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인도군을 손쉽게 몰아내며 악사의 친지역을 점령하는 데 성공하죠. 기습을 당한 인도군은요. 신속히 전력을 이동시키려 했지만 교전이 진행되고 있는 라다크 지역은요. 도로망이 엉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병력과 장비 수용이 아주 곤란했었죠. 그런데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인도군은 찬디가르의 공군기지에 있는 소련제 AN-12 수송기를 활용해 AMX-13 경전차를 공수한다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 AMX-13 경전차는요. 무게가 14,800밖에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전장에 어렵게 도착한 AMX-13 경전차 6대는요. 지속적으로 고장에 시달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탑은 움직일 수가 있어서 중국군을 상대로 75mm 고폭탄을 날릴 수 있었습니다. 당시 소화기만으로 무장하고 있었던 중국군은요. 갑자기 나타난 경전차의 패닉에 빠집니다. 그리고 인도군 경전차의 압도적인 화력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죠. 당시 중국 정부는 전투원 720명이 사망하고 1697명이 부상당했다고 발표했지만 서방 전문가들은 이보다 훨씬 인명피해가 컸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곱하기 3정도 하면 된대요. 사망자나 부상자나. 아무튼 1962년 국경 분쟁에 총신된 이후 많은 인도군 참전자들은 중국군의 라다크 점령을 막은 최대의 공너자로 AMX-13 화력 지원이 아주 유효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중국군도 경전차를 개발하기로 하나요? 네. 중국군은 인도와의 1960년 국경 분쟁에서 외견적으로 승리했지만 갑자기 나타난 AMX-13 경전차로 인해 전략적 목적 달성에 실패함은 물론 막대한 인명피해를 입었죠. 중국군부는 당연히 고산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차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당시는 어떠한 국가도 고산지역에서 제대로 작전할 수 있는 전차를 개발할 수 없었어요. 이게 일단 고산까지 가려면 지형이 엄청 험하잖아요. 이거를 충분히 극복하거나 혹은 고산지는 공기가 희박하니까 이 공기가 희박한 상황에서 원활히 돌아갈 수 있는 엔진을 개발하기가 힘들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오랜 투자를 통해 전차 개발 기술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켰고 중국군부는 인도군이 수송기를 활용해 경전차를 수송했던 사례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이후가 되자 중국군은 러시아제 일류신 76과 자국산 Y-20 수송기를 통해 운반할 수 있는 최신 경전차를 다시 요구했어요. 그리고 이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요. 35에서 36톤의 중장 제한을 지키면서도 극단적인 지역에서 대응할 수 있는 기동성과 현대적인 전차전 수행능을 갖춰야만 했습니다. 곧바로 중국의 제617연구소와 제201연구소가 경쟁을 시작했고요. 여기서 제617연구소의 안이 15식 경영전차라는 명칭으로 채택이 됩니다. 중국군의 공식 채택된 이 15식 경전차는요. 전차포를 포함한 전장이 9.2m, 전폭이 3.3m, 전고 2.5m로 전투 중량은 장갑 옵션에 따라 33에서 36톤급 수준입니다. 90-90 주력전차와 비교하면 차체는 1m 이상 짧아졌지만 차폭과 높이는 유사하고 전체적으로 50-90 전차 그러니까 50-90이 뭐냐면 T-54, T-55의 중국형 전차예요. 중국제 라이센스장 한 거. 이 50-90 전차와 유사한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 특별한 것이 없지만 15식 전차는요. 포장상태가 형편없는 외곽 국경지대에서 운영되어야 했기 때문에 최저지상고 그러니까 지면에서 전차 바닥까지의 높이를 40cm 이상으로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문제는 최저지상고가 올라가면 전차의 전체 높이가 높아져 적에게 쉽게 노출이 되게 되죠. 따라서 중국의 신형 경전차는 최대한 낮은 높이를 가져야 한다고 중국군이 요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전차의 높이를 좌우하는 것은요. 전차포의 고저각하고요. 탄약수의 존재예요. 그래서 중국 기술인들은요. 중국 전차 중에 최초로 포탑 후방에 장착되는 버슬식 자동전전치를 채용합니다. 그 결과 탄약수가 사라지면서 전차의 높이가 낮아짐은 물론 탄약수가 운신할 공간을 확보할 필요성도 없어졌기 때문에 최대한 폭을 좁힌 포탑이 채용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포탑의 높이가 줄어들면 전차포의 고저각도 함께 줄어들어요. 그래서요. 중국 기술진들은 이 문제에 대응해 포신이 장착된 중앙부가 좌우보다 높게 돌출된 마치 K1 전차와 같은 돌출 구조를 선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항각이 충분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한정된 포탑 높이에서 마이너스 5에서 플러스 22도 가량의 부항각을 확보하고자 K1이나 K2 흑표 전차처럼 유기압 현수장치를 채택합니다. 즉 유기압 현수장치를 사용해서요. 전차 차대의 높낮이를 조절함으로써 5도 정도의 추가적인 고저각을 확보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요. 산악지형 전투에서 아주 효과적이었죠. 중국이 한국을 따라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한국의 K1과 K2 흑표 전차의 기술 개념이 15식 경전차 개발에 많은 영감을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15식 경전차가 105mm 전차포를 선택했다는 것이죠. 105mm포가 왜 놀라운 선택인가요? 네. 1969년에 있었던 중소 국경문쟁 이후 소련은요. 당연히 중국에 대한 무기와 기술 공급을 차단합니다. 이때 접근한 것이 바로 미국을 주축을 하는 서방진영이었죠. 미국은 냉전에서 승리하고자 소련 포위 전략으로 1978년에 중국과 수교하게 됩니다. 미국과 유럽 방사한 기업들은 이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중국의 무기 및 기술을 수출하기 시작했죠. 그 결과 중국은 59식 2형 전차부터 51구경장 105mm 강성폭. 그러니까 우리 국군이 쓰는 우리 육군이 쓰는 K1 전차포도 사용 중인 영국제 L7 계열의 105mm 전차포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 15식 경전차도 예외는 아니어서요. L7 계열 전차포를 채택한 우리 육군의 K1 전차는 물론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 인도의 자라와르 경전차와도 탄약이 호환될 정도예요. 중국제인데. 중국은 영국을 통해서 정식으로 L7 105mm 전차포 기술을 도입함은 물론 1980년대에 세계 최고의 APF-SDS 기술을 가진 이스라엘을 통해 APF-SSD탄 기술을 도입합니다. 중국은 이 당시에 도입한 서방 기술을 활용해서요. 독자적으로 러시아 교육의 125mm 전차포와 APF-SDS탄을 개발했죠. 15식 경전차는 중국의 노린코사에서 자체 개발한 BTA-2형 105mm APF-SDS탄을 사용합니다. 이 관통력은요. 2000m 거리에서 66.2도 경사각의 균질 압연강판 220mm 이상을 성공적으로 관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요. 장갑을 강화한 개량형 T54나 55전차 등을 여유롭게 격파할 수 있는 성능이에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러면 15식 경전차의 개발이 송조로 왔다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15식 경전차의 자랑은요. 고산 지역에 대응한 동력 시스템이라고 중국은 말하고 있는데 중국은 1978년부터 향후 90, 90 전차가 될 차세대 전차 연구를 시작하면서 서방의 최신 전차와 경쟁할 수 있는 고출력 엔진 개발 사업도 함께 착수했습니다. 중국은 6.25 전쟁에 참가한 대가로 소련으로부터 T34 전차 면허 상상과 함께 V2 디젤 엔진 기술도 받아올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 V2 엔진 개발은요. T34부터 시작해서 그 발전형이 된 T55, T62 그리고 T72 전차에까지 사용됐고요. 최신형 T90M 전차에 사용 중인 1130마력의 V92S2F 엔진까지도 이 V2 엔진의 발전형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주장창 우려먹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우려먹을 수 있냐 이 V2 엔진은요. 일단 구조가 간단하고요. 장고장도 적었어요. 하지만 서방의 디젤 엔진과 비교하면요. 연비, 가속 성능 그리고 운영 수명에서 크게 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개량해도 1200마력 이상의 출력을 발휘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러시아도 신형 전차 최신형 전차 T14 아르마타부터는요. 완전히 새롭게 개발한 1500마력급 CHTZ-12H360 디젤 엔진을 탑재하게 됩니다. 중국 역시 VT 엔진을 탈피하고자 노력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영국 챌린저 전차에 장착된 퍼킹스 4제 CV12-1200TCA 1200마력 엔진을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엔진은 영국제는 아니야. 아시죠? 그렇죠? 영국제 엔진은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요. 서방 최고의 기술이 아니에요. 영국제 엔진은. 2000년 때 비행기 엔진은 그렇다 치더라도 롤스로이스 엔진 같은 건. 그래서 중국은요. 독일 레어파드2 전차에 사용된 MTU MB873 엔진의 민수 버전인 MB396 엔진을 1980년대 초반에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MB396 엔진은요. 이 1500마력 MB873KA500 엔진의 실린더 숫자를 8기통으로 줄여서요. 900마력으로 만든 모델이에요. 그런데 기본 구조는 동일하지만 군용 규격의 고품질 부품 대신에 중급 부품을 사용해서요. 가격을 낮춘 모델이었습니다. 중국은요. 디젤 기관차 등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200대를 완제품으로 그리고 300대를 면허 생산해서요. MB396 엔진의 설계자와 기술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중국은요. 이 MB396 엔진의 우수성에 감탄하고요. 그리고 감탄하면 뭐 하겠어요. 얘네들이. 당연하죠. 이거를 무단 복제. 데드카프 하기 시작합니다. 재벌을 깨 못 주는 거죠. 아무튼 그 결과물이 바로 8V165 엔진이에요. 하지만 지극히 당연하게도 복제된 엔진은 중국이 복제한 엔진은 요구된 신뢰성과 작동 수명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이 MB396 엔진은요. 소련체 V2 계열 엔진과는 비교하지 못할 정도의 복잡성과 정밀성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중국이 복제한 부품으로는 조악한 부품, 소재가 형편없었잖아요. 중국이. 이 부품으로는 복잡한 작동 과정을 전혀 제한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중국은요. 복제 생산을 포기하고요. 소련체 V2 엔진을 기반으로 독자 개량한 12150L 엔진에 MB396 엔진의 기술을 집어넣은 형태로 150HB 엔진을 개발합니다. 150HB 엔진은 어땠나요? 네. 이 엔진은요. 러시아 엔진으로는 달성할 수 없었던 1200마력급 출력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국이 자랑을 했어요. 그리고 1999년부터 배치기 시작된 9090 전차부터 이게 탑재되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2010년대 이후에 배치된 9090 A2 전차부터는요. 출력이 1500마력으로 향상된 150HB2 엔진이 장착되었죠. 정확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서방 전문가들은요. 150HB 엔진의 개발에만 대략 15년 이상 그리고 출력을 보다 향상시킨 150HB2 엔진의 개발에만 약 10년을 중국이 투자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중국은 이렇게 어렵게 개발한 150HB 엔진을요. 99식 전차 외에도 05식 자주포 그 다음에 08식 보병 전투차 그리고 05식 양서 보병 전차 외에 15식 경전차의 일기까지 거의 모든 최신 전투 차량에 탑재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폐쇄성으로 인해 150HB 엔진의 성능과 신뢰성에 대한 자세한 데이터는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여러 간접 정보를 보면요. 이 엔진이 아직도 여러 가지 잔고장과 노유 그리고 수명저하 등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중국과 파키스탄이 공동 개발에 2001년부터 배치를 시작한 알칼리드라는 전차가 있어요. 이게 MBT-2000인데 이 알칼리드 전차는요. 중국제 150HB 엔진 대신에 우크라이나제 1200마력급 6TD-2 엔진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제 150HB 엔진이 외부로 노출된 것은요. 2017년에 태국에 수출된 MBT-3000 이게 수출용은 VT-4인데 이 전차를 통해서였어요. 태국군은요. 1200마력급 150HB 엔진과 VT-4 전차에 대해 대체적으로 만족한다고 얘기했는데 진짜 그럴까요? 이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15식 경전차는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한 번 더 엔진을 개조하게 됩니다. 15식 경전차는요. 더욱 발전된 8V150HB 엔진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 엔진은요. 산소가 희박한 고산지역 운영에 발맞춰서 강력한 터빈 장치를 추가한 엔진이라고 합니다. 이 터빈 장치는요. 평상시에는 사용하지 않지만 고산지역이나 급가속 및 험지 탈출을 위해 큰 출력을 필요한 상황에서는요. 선택적으로 작동해서 추가적인 공기와 연료를 공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요. 이게 조금만 과열되면 이게 엔진이 붙어버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쉽게 사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고도 4,000m 이상의 고지에서는 터빈이 희박한 공기를 추가로 압축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라 15식 경전차는 항상 700마력 이상의 출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중국 엔진 기술의 최고 봉해라고 호칭하는 거예요. 이 15식 경전차는요. 전투 중량은 36톤 기준 통상 출력 시 톤당 마력비가 24.5고요. 터빈 사용 시에는요. 톤당 마력비가 27.7 정도 돼서 굉장히 우수한 기동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15식 경전차의 수출력인 VT5 경전차를 통해 유추해보면요. 15식 경전차는요. 노상 최고 속도가 시속 70km 이상 야지 주행 속도는 시속 35에서 40km 이상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이 15식 경전차가 실전 배치되자 인도군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 15식 경전차의 수출력인